부산 광역시 중구는 아마 난포동 이런 것이 포함해 광복동 구도심지죠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죠 총 조작률이 20%를 조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부산시의 모든 구청장 선거에서 20% 아마도 부산시장도 20%를 적용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부산시장은 얼마를 조작했는가 한번 보죠 부산시장은 아 딱 맞네요 부산시장의 20%네요 그러니까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부정선거 조작자들 선거 부정 조작자들은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어떤 식으로 조작을 했는가 하니까 권력별로 다 통일을 시킨 것 같습니다 시장선거 구청장선거 시위원선거 여기 보시면 시위원선거도 20% 조작했네요 부산시 구청장선거 20% 조작 부산시의회의원선거 20% 조작 그리고 부산시장선거 20% 조작 딱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들을 다 한 겁니다 조작들을 해가지고 그게 간단하겠네요 대구광역시 하면 광역시장 구청장 그다음에 대구시의회 모두 다 동일 조작률을 적용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웬만큼 확인이 되네요 확인이 되면 우리가 확인을 충분히 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 그러면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보시죠 이거는 사전투표 조작입니다 사전투표 조작 20% 조작했고 민주당의 10%를 밀어주고 한국당의 9%를 빼앗고 무소속의 1%를 빼앗았네요 한국당의 10% 그냥 빼앗은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부산 중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예상 득표수가 3356표 민주당 3530표 한국당 이렇게 근소한 차이지만 한국당이 이겼는데 조작을 해가지고 민주당이 이긴 쪽으로 만들어버렸네요 크게 민주당이 4만 4815표 한국당이 2842표 그러니까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사전투표 결과를 뒤집어버린 겁니다 자 다음 한번 보시죠 부산시 중구청장입니다 여러분 보시죠 이 3번 하단에 있는 표가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은 민주당이 1만 613표 자유한국당이 959표 여러분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성공합니다 어디에 성공하는가 하니까 부산시 중구청장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진입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내가지고 여러분들 수정하고 난 다음에 득표수를 보니까 자유한국당 후보가 1만 283표 민주당 후보가 9884표입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부산시 중구청장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킨 겁니다 크 대단하죠 권력 탈취에 성공한 사례가 여기 있네요 1만 613표 9,595표 이게 중앙선거관의 발표 자료입니다 방법은 어떻겠냐 바로 당일 투표의 득표가 민주당 후보가 44%였는데 53%로 뻥튀기를 하고 자유한국당이 46%로 당일 투표에 이겼습니다 그런데 37%로 그냥 내려앉혀가지고 조작을 해가지고 1만 표 한 500표 차이로 승리를 만들었네요 이야 대단하네요 부산광역시의 중구청장을 이렇게 해서 먹어버렸네요 더불어민주당이 그런데 실제로 계산해 보니까 자유한국당이 1만 283표 대 9884표로 패배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훔쳤습니다 이런 훔친 결과는 사전투표를 조작했기 때문에 다 남습니다 이 1번에 있는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표한 사전 득표수고 그 위에 있는 것이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수정한 수정사전 득표수입니다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민주당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계가 4표가 남고 자유한국당은 7표가 남고 바르딘 대당은 0표고 무소속의 1표가 남습니다 그래서 모두 무효표 2표로 합쳐가 14표가 잉여투표수로 남습니다 그 14표를 떨어버린 거죠 마이너스 14를 해가지고 이것을 우리는 전산조작 반올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중요한 사실이다 이렇게 보고 때로는 이것이 예를 들면 지역선거관리차원에서 표를 투입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이렇게도 추측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항상 조작을 하게 되면 표가 남습니다 후보별로 이게 14표를 떨기 위해서 마이너스 14표다 그래서 마지막 정리를 해보니까 부산중구청장에는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찾아낸 수정사전 득표수하고 예상 사전 득표수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불과 0.2% 0.5% 그만큼 조작 프로그램이 정확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선관위는 진짜 사전 득표수하고 선관위 발표 사전 득표수 사이에는 오차가 크죠 9.3% 8.4%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조작을 한 거죠 조작 프로그램을 다 찾아낸 겁니다 진짜 여러분들 그러니까 부산시 중구에는 참 중요한 것이 실제로는 맨 하단에 있는 것처럼 자유한국당 최진봉 후보가 이겼는데 조작을 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500표를 이긴 것으로 그렇게 투표결과를 조작했다 이 내란이죠 내란 내란입니다 내란한 거죠 딴 걸 한 게 아니고 내란죄를 품한 겁니다 이 문제를 서울시 중산청에서 큰 윤석열 후보가 참 너무 순진하게 보지는 않았지 이게 뭐 나라가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선거를 자 여러분 보시죠 다음은 지방선거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여기서도 아마 탈취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 인천중구청장은 14%를 조작을 했네요 7% 7% 한번 보시죠 이 사람들이 중구청장의 14%를 조작했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시의회의원도 14%를 조작해서 가능성이 높고 또 인천시 광역시 시장도 14%를 조작해서 가능성이 높은데 한번 보죠 확인하고 넘어가면 이번에 확인이 되면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아 이게 좀 다르네요 인천시는 여기 12%인데 구청장은 14%를 조작했네요 12% 조작했습니다 자 보시죠 자 이제 14%를 조작을 해가지고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 후보와 함께해서 자기가 받은 사전 득표수의 15% 다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예상 득표수가 7천표 대 만표였는데 6천표 대 11만표로 이렇게 조작을 했네요 그럼 다음 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글을 보시게 되면 중앙선거관리원회 발표한 자료는 29,588표를 민주당 후보가 받았고 인천시 중구청장은 자유한국당은 19,817표를 받았는데 조작 프로그램을 여러분도 확인해서 수정해가지고 구해보니까 민주당은 2만 8천표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2만 1천표 그러니까 격차는 줄이지만 여기서는 순위는 바꾸지지 않아요 순위가 바뀔 수 없는 것은 여기 보시면 딱 나오네요 당일 득표에서 민주당이 53%를 얻었고 한국당이 39%를 얻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야말로 민주당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인천시 중구입니다 이렇게 53% 정도 민주당 후보가 얻으면 조작을 할 필요가 없죠 조작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조작을 했잖아요 조작 프로그램이 돌아가니까 조작 프로그램이 인정사정 안 봐주는 거죠 그냥 돌려버리니까 야당 민주당세가 굉장히 강한 지역으로 봅니다 그래도 이렇게 조작하고 나면 여러분들 흔적이 다 남습니다 후보별 여러분들 밑에 발표사전 득표수인 거 위에 초록색이 수정사전 득표수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가 항상 남습니다 표가 민주당은 10표가 남고 한국당은 12표가 남고 바른미대는 5표 남고 무효표 2표 총 29표입니다 이 29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전산하시는 분들이 고심회가 만든 것이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지나 항목을 만들어서 마이너스 29로 해가지고 좌우 대칭 그냥 숫자를 퉁쳐가지고 개수 조정을 해버립니다 전산 조작이 굉장히 유력한 증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29가 그런데 실제로 이제 조작 프로그램은 대단히 정확합니다 이 하단에 있는 것이 예상사전 득표수 그다음에 바로 위에 것이 수정사전 득표수 조작 프로그램을 가지고 추계한 거죠 두 개가 일치합니다 빨간색을 보시게 되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정해보면 2018년 인천중구청장 같은 경우는 조작 프로그램에 의해서 계산된 진짜 사전 득표수하고 예상사전 득표수가 오차가 0.2% 0.4% 0.5%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선관위 발표자료는 얼마였습니까 진짜 사전 득표수하고 선관위 발표 사전 득표수는 6.8% 6.4% 엄청나게 큰 오차가 생기는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잡아낸 겁니다 이게 아주 이게 진짜 득표수입니다 이게 뭐죠 사전투표가 조작이 돼가지고 가짜 득표수입니다 이게 딱 나오는 겁니다 매표 훔쳤다 순위가 변경됐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